첫 뉴스는 사회가 점점 신분 사회처럼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분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수사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특혜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을 당연하게 이긴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수사진척사항이나 또 이준석에 대한 수사진척사항이나 또 문재인 씨에 대한 수사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특권계급이라는 것이 형성되구나.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국의 모모한 사람들의 자녀들의 그런 소위 특권에 바탕을 둔 입학 그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나마 그런 실력주의라는 부분을 상당히 공고하게 뿌리를 내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사회가 굉장히 많이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크게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지만 아 사회가 참 많이 변질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보내온 질문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날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반발했고 여당인 국김당은 당연한 조사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생업에 종사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그런 보통 시민들은 참 답답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당연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요구했으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건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거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시민들이 죽어 지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보고 참 딱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재임 기간이 마치고 나면 당연히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구나.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달 9월 28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서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첩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후에 어떤 시질을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관련 보고를 전해듣고 굉장히 불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하면서 향후 조사도 일체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기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 생각에는 제가 예상을 해보면 네가 잘나서 대통령 됐냐.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방심을 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네가 대통령이 된 거지. 네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것은 잠시 그냥 대통령직을 맡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대통령직이든 총선이든 다 이기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뇌부가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원에 질문지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직접 감사원에 출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서면조사 자체도 거부하는 것이 이런 선거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간에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하면 재임 기간 내내 그냥 두들겨 맞을 것이고 그 다음 재임 끝나고 나면 봐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안 봐주죠. 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했든 어떻게 하든 간에 권력의 끈이 여러분들 끊어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압하다시 그렇게 뭡니까 가두거나 또 그런 짓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뭐죠 불과 몇 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종류의 이런 서면조사까지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를 좀 실수해가 이번에 졌지만 다음에 너희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와에서 치러진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졌는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보고 여당 사람들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간에 핵심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낮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겠죠 저는 그 확률을 대단히 높게 보니까 있죠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냥 산소 마스크 한 5년 정도 끼었다가 다음에 자기들이 산소 마스크를 또 쓰겠죠 왜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 선거를 장악하는데 뭘 못하겠냐 이야기죠 그냥 알라딘의 램프처럼 뭡니까 도깨의 방망이처럼 때리치는 대로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고 사람이 이성이 있는 것은 코로나 여러분들 전국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시비나 집회 같은 것이 탄압됐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대북정책이라든지 진중정권 정책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혹하게 여러분들 국민들을 옥죄고 어려운 상황을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지 한동훈을 지지합니다만 한동훈 씨가 그런 문제까지 손을 대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원래 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이니까 가끔은 의인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의인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한국 사회는 좌익들의 장기 집권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분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평등 사회를 약속했지만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졌잖아요 문화대혁망과 같은 그런 소위 중국당에서의 중국 공상당 이름들 권력을 장악했을 때도 새로운 권력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새로운 권력 집단이 형성되지 않고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경제인데 이제는 교과서에도조차도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질을 씻자는 그런 안을 교육부가 들고 나오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느냐 정신 못 자리면 훅하고 갑니다 새로운 신분 사회라는 것은 끼리끼리 해먹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은 어떻게 획득합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뭡니까 약탈하는 거죠 약탈이란 것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죠 세금을 떼가면 그게 약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여러분 떼가지고 약탈해서 국가의 처분 예산을 늘리고 거기서 국책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동양사람도 나눠주고 친속한 게 있는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거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면 전직 대통령이지 전직 대통령이라서 감사원 감사를 못 그 질문지 자체를 수령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미 신분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하고 연관이 되게 되면 수사건 먹은 다 뭐죠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선거 결과를 만드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고 자식들하고 같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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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